일본은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고 의결하였습니다. 이 말은 한국은 미국, 일본, 서방국가와 동맹국이 아니다라는 신호이며 한국을 고립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문재인이 일본을 동맹국이 아니다라고 함부로 떠들 때부터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한심한 건 이걸 보고 잘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문재인과 한국인들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미련한 건지 생각이 없는 건지 세상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님이 말씀하십니다. 일본 기술 잡으려면 반색이 걸린다. 전문가들이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는데 아는 것도 없는 대깨문 반일주의자들은 혼자 잘났다고 설치고 묻지마 반일을 합니다. 이 민족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이제는 죽창까지 들 기세입니다. 아직까지도 미개 원시사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땡깡부리면 다 해결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첩불 두고 단두대로 박 대통령 죽일듯이 생떼 피워 탄해시켰는데 동일하게 국제사회에서도 더럽고 나쁜 버릇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이게 미개한 조선인 스타일입니다. 다시 말해 전 근대자 인간이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일본은 우리 대법원의 일제징용 병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반도체 주요 소재의 수출 과정을 까다롭게 하는 대한국 수출 규제를 지난 4일에 단행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국내법으로 1965년에 한일천국권협약이라는 국가 간의 맺은 조약을 뒤집어버리는 이 얼빠진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다가 잘못해놓고선 국민들은 반성하지는 않고 더 미친듯이 반일운동을 집단 전체주의처럼 광깨어린 행동을 서슴없이 합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이 깨어있는 시민인 줄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깨어있는 게 아니라 정신이 죽은 겁니다. 후진국이라고 만천하에 천명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시절 2005년 강제징용 배상이 1965년에 한일천국권협정을 통해 해소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 당시 이해찬 국무총리가 위원장, 문재인 민정수석이 위원으로 참여한 민간공동위원회는 한일천국권협정의 효력 범위를 논의하면서 강제징용에 대한 천국권협정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3억 달러는 강제징용 피해보상 문제 해결의 성격 등이 포괄적으로 감안됐다고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후 자체적으로 피해자 보상에 나섰습니다. 2007년 특별법으로 추가 보상 절차에 착수했고 2015년까지 징용 피해자 7만 2631명에게 6184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조치로 우리나라에선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사실상 종결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고 대법원장으로 임명한 김명수가 2018년 10월에 판결을 뒤집어 확정 판결을 내립니다.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판결이 확정되면 나라 망신이고 국격 송상이라며 대법원의 외교부 의견서를 보내 최악의 사태를 막으려 힘썼습니다. 외교 문제에 관해서는 사법부도 행정부의 입장을 듣고 신중한 판단을 내리게 하는 사법자재의 존통을 지킨 것입니다. 당시는 한일 위안부 협상을 진행했던 시기로 일본과 신뢰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은 이걸 사법농단으로 규정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했으며 김명수 대법원은 자기 멋대로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확정 판결로 나라 망신시켰는데 문재인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정신나간 소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본 또 한국도 마찬가지로 상권 분립에 의해 사법부 판결에 정부는 관여할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누가 보면 굉장히 민주주의처럼 행동한 것 같이 보이는데 이건 국제 망신 대놓고 한 것이고 과거 대한민국 대통령 얼굴에 침뱉은 겁니다. 문재인은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보상을 해준 건 기억하지 않고 한일관계가 나빠지고 국익에 피해가고 국민들에게 피해가고 다음 총선에만 승리하면 된다는 매국노 사고입니다. 이병태 교수님은 SNS를 통해 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해찬 대표는 편리한 선택적 침해 환자들이라며 이들 위선에 정치 몰입에 들을 규탄해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이런 썩어빠진 정치인들이 계속 우리나라 국정을 막게 한다면 결국 급추락하게 될 거고 아직도 문재인 잘한다고 하는 국민들 40%는 그때서야 정신 차릴 것 같습니다. 아니 아마도 그때가도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습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 강화 조치 중 하나로 우리나라를 화이트 리스트에서도 배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는 우방국가를 생각 안 한다는 겁니다. 2019년 8월 2일 일본은 한국을 제외했습니다. 정말 한국이 까불 때부터 알아봤습니다. 자력갱생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총 83개 핵심 품목을 조달하는데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간 대일 수입액이 천만 달러 이상이고 일본 수입 비중이 50% 이상인 품목들입니다. 특히 한국 경제 대둘보 역할을 하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의 소재 부품 장비가 절반 가까이 됐습니다. 일본으로부터 수입 실적이 있는 품목은 1,383개로 집계됐으며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가 된다면 수입대에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중 수입 규모가 크고 일본 의존도가 높은 고위험 품목은 83개였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 소재 부품 장비는 핵심 소재를 포함해 37개라고 합니다. 석유화, 화학제품, 공작기계, 철강, 알루미늄 등 분야도 다소 포함됐습니다. 핵심 제조업종 대부분이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에 들어있습니다. 종북문제인 더불어 공산당 뽑아놓고 나라를 박살나고 있는데 아직도 문재인 좋다고 박수치십니까? 반미 반일하는 자를 뽑아서 행복하십니까?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1997년 과거처럼 길거리에서 주무시게 될 제2의 IMF를 맞이하게 됩니다. 특히 20대에서 50대 중반 대깨문 여러분 광화문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겠다고 목소리 내시는 태극기 어르신들이 살 날들보다 당신들이 이 나라에 살 날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은 다 사셨고 젊은 당신들이 잘 살기 위해 태극기를 들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어른들의 말을 무시하고 바보 취급하고 종북문제인 뽑고 더불어 공산당 뽑았습니다. 현 상황에서 아직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정신 못 차리면 당신들은 이 나라에서 살 가치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